헤릭스 미스가 최근에 이렇게 세 가지 굵직한 것들을 냅니다. 경영권 변경 등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김선영이란 분이 이거는 이제 뭐 서울대 생명공학부 계신 분이잖아요. 교수님이죠. 그러니까. 이 분이 그래도 끝까지 지분을 갖다가 놓지는 않았었어요. 대표이사를 계속 하시면서 유통주식수를 많이 늘리긴 했죠. 처음에 요정도였는데 처음에 한 요정도였는데 그래서 유상증자를 계속 하면서 주주배정으로 해가지고 지분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그래도 계속 연구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의 달래면서 해판은 커졌지만 계속 굳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영권 변경을 그냥 해버렸어요. 이 말은 무슨 말이냐. 아 연구? 야 나갈인 것 같다라는 걸 갖다가 반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바이오 맨날 하지 말라고 말씀해 드리는 건데 어쨌든 내용 한번 볼게요.